안녕하세요 카메라단따 입니다 지금은 2022년 12월 31일 4시 40분 인데요 저는 1추를 담으려고 정동진에 나와있구요 지금 DH6에 9mm 달고 별 타임무스를 찍고있고 24360 one rs 1인치 360도 에디션으로 역시 별 타임무스를 찍고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 3시간 정도 여기가 있어서 모처럼 하늘도 맑고 해서 밤하늘에 이제 별을 먼저 타임무스를 담고 해 뜨기 한 1시간 전부터 이제 1추를 찍으려고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거지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좋았어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고마워 더 좋아 정말 더워 너무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